한국의 미래 한국의 미래 한국의 미래 한국의 미래 네 마음을 너무 가거든요 자 우리 생친구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드립니다 친구들 준비 출발 출발 아 여러분들 어디라고 박수 꺼내보시면 안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할 수 있을지 소개해드릴게요 자 먼저 이쁜 여자친구에요 아랑이 박수 아 여러분들 박숭거리 좋아합니다 셋이에요 자 마지막은 누굴까요 바다 네 바다에요 바다 할 수 있겠어? 박수 박수 네 어디서나 기대해 주면 자 세커먼스의 비밀사업을 공개합니다 어느 분 짜잔 네 잘 보이시나요 하얗고 매끄러운 대부분 오래오래 기억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몽마리는 직접 여러분들 가까이 찾아가볼건데요 박수 잊으시면 안돼요 박숭거리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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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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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생친구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노동청사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만큼은 비만을 시작 열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노래 실력을 선사해볼게요. 노래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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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러면서 박수 소리 다 받아야 됩니다. 박수! 박수! 자, 영역패가 목마리 돌 우리 친구들이에요. 자, 우리 바다도 단독으로 박수를 한 거 줄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 저희 멤버와 같이 우리 팀의 댄스 이 동생이 우왕! 와! 네, 정말 인생하는 데이스 스타일이었고요. 자, 막! 네, 우리 세 친구! 완벽한 프로퍼 여러분에게 인상이었고요. 자,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함께 수고하세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어, 여러분들 손을 들어주셔야죠! 들었습니다. 자, 우리 아랑이와 괜히 바다 친구 오래오래 기억이 치고요. 자, 지금부터 건너 보실 두 친구는 굉장히 애틀한 친구 비봉이 달려가고 있어요. 자, 먼저 꼬리! 잠깐만! 여러분들도 갑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놀고 싶었던 모양이네요. 자, 손님께서 시원시 비치보를 마지막 우리 꼬리가 장식해 볼 거예요. 이번 상품은 박수 소리 기대합니다! 하나, 둘, 셋! 찬양은! 아, 좋습니다. 자, 어느정아 수면이가 빨리 끝내줬고요.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애기가 쉴다고 해서 어머님. 자, 우리 댄스 집중 13이에요! 13아! 네, 집안에 나가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우리 조명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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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매연과전 돌고의 시골이가 함께 꺼린 시간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작별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함께 손으로 오세요 안녕